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한 몇 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달 들어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. 그뿐 아니라 그 친서 내용까지 모두 다 밝혔습니다. 친서가 오갔다는 걸 그동안 말하지 않다가 왜 이 시점에 전문까지 공개를 한 건지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통지문 공개 브리핑 뒤 2시간 만인 오늘 오후 4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두 개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, 태풍을 겪은 북한을 위로하며 김 위원장이 재난 현장을 직접 찾은 모습에 공감한다고 적었습니다. 김 위원장의 답신은 나흘 뒤인 12일에 왔습니다.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해를 느꼈다.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. 관계 개선에 대한 희대도 담겼습니다.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 간 일체의 연락선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북 정상 사이에는 친서 교환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이례적인 친서 공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. 북한이 의도적으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재를 쓴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줘요. 하지만 청와대가 사태 수습을 위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. 외교 관례상 친서 공개에는 상호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친서 공개에는 북한의 의도도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